여태후는 왜 악녀로 평가를 받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후는 유방의 큰 부인으로서 아버지는 여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공이 관상을 잘 봤어요. 그 당시에 시골의 정장 노릇을 하면서 별 볼일 없던 주색잡기에도 능하고 또 건달리고 맨날 술이나 먹고 무의도 식하던 그런 유방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유방의 손아래 동서가 번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사위로 삼았어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상국지에 나오는 장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덩치는 크다 말하고 또 직업도 비슷했어요. 장비는 도축업자 아니에요? 그런데 번쾌도 개하고 돼지를 도축해서 파는 도축업자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건 별 볼일 없는 직업이죠. 그런데 사위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공의 사위는 유방하고 번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아주 엄청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후의 성격이나 진가가 나타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 항우한테 붙들렸어요. 유방 아버지하고 여후하고 가솔들이 다 인질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런데 항우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얘기하면서 절대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후가 그런 일화도 있고 또 여후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천하가 거의 평정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 평정이 안 됐어요. 유방이 출장을 갔어요. 거기 원정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후가 한신을 죽이게 됩니다. 보통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화보고 오라고 그래요.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좀 오라고 말이에요. 한신이 뭣도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거기 그냥 자루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죽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반역을 회책했다, 반역을 모의했다 이래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또 팽얼이라는 사람도 죽였어요. 팽얼도 어느 번왕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목숨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화살을 맞은 것이 덫이 나서 어느 시점에 죽습니다. 죽고 난인가 여후의 아들이 황제 후에 오릅니다. 이 사람을 혜제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16살에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후의 장인함이 나타납니다. 여후이라고 척부인 아들이 있는데 저 밖에 나가 있는 걸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해제가 뭐인가? 어머니가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깐 항상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는데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사냥 나간 사이에 여의를 독주를 먹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척부인이 와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척부인을 귀에다가 유황물을 부어가지고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다 설명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형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지 않으니까 돼지우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말이지 무슨 돼지 뭐 이런 별명을 붙여가지고 사람 돼지라고 그랬는 거예요. 아무튼 해제한테 자기 아들한테 보게 했어요 이거를. 아들이 어떤 심정이겠느냐. 아무리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그런 악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정치를 잘 안 했어요. 나이도 젊은데 정치도 안 했고 술이나 먹고 맨날 뭐 이러다가 23살에 죽게 됩니다. 해제가 7년 동안 이제. 황제 후에 있었다 이러죠. 그런데 다른 후궁의 아들인 유공이라는 사람을 또 황제 후에 올렸어요. 그런데 한 4년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여후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여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린 황제를 굶겨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소재라는 사람이 즉유를 했어요. 이 사람도 한 4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후는 끊임없이 폭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카들한테 요직을 다 안 치고 뭐 이렇게 하죠. 결국 15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기원전 180년 전에 밖에 나갔다가 개한테 겨드랑이를 이렇게 딱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낫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유방의 넷째 아들이 왕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고요. 진평이나 조발이라든지 이런 창업공신들이 똘똘 뭉쳐서 여후의 일족들을 다 몰아내고 구족을 멸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서 정치가 바로 서게 됐다. 그 후로는 이제 문경의 치라고 하는 이런 문제 경제의 태평성대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하천이 쓴 사기에는 15, 6년의 여후 통치시대를 비교적 정치를 잘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흉로와의 교류도 그렇고 번왕들이나 제후들의 반란도 별로 없고 안정된 시기였다. 백성들의 삶도 비교적 좋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백성들의 삶은 좋아졌을 것이다. 왜냐? 진나라는 법이 엄했고 또 만리장성 쌓는 나라고 부욕도 심했고 그 다음에 뭐 밀란도 일어나서 나라가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만리장성 부욕도 없죠. 법득도 다 폐기했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무의로 놔둬도 백성들이 살기가 편해졌을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후가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봐서 백성들이 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대 악녀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측천모, 서태후, 3대 악녀다. 그런데 학자마다 평가가 좀 다르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3대 악녀라고 평가되는 유방의 부인 여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